형님 저희 항상 천만원대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 하이엔드로 가버렸네요 다음 차 형 다음 차 이거요? 어 한 60년 할부 하시는 건가요? 너무 비싸 3억이 넘어가 이게요? 아 람보르기니만 너무 비싸지 이게 뭐야 지구공? 자 오늘은 오늘도 또 신상이거든 일단은 잠깐만 보여줄래? 하나 둘 셋 야! 와 라이트 나오는 거 봐 턴시그널이 역시 아우디 신형 아우디인데 오늘 얘 왜 갖고 왔냐면 20년식이거든? 네 거의 1억 강가됐고 얘가 지금 20년식 풀체인지된 모델인데 5천만원대 유일한 모델이야 전국이 없어 처음 처음에 자 여러분들 뭐 G90 혹은 고급대형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오늘 준비한 A8 모델 보시는 거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와우 차 정말 기가 막혀 A8 신형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또 신상 신상 고급 아주 프리미엄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우디의 대장 아우디 A8 풀체인지가 거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요 이 차량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0년식인데도 5천만원대 나왔다 그러니까 약 S클래스 가격 대비해 가지고요 50% 정도 싸요 근데 얘가 신차 출고가 뒤지냐? 아닙니다 1억 4천 약 500만원 수준에서 출고했던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정말 자 프로필 보여드리면 2020년 11월 20일 등록 주행거리는 8만 6천 키로입니다 자 누이없고 사고력 또한 완전 무사고인데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아우디 A8 롱바디구요 오공 TDI 쿼트로 입니다 디젤의 4륜 롱바디 크으 20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오천 690 A8에서도요 여러분들 6,7천만원대 매물은 많지만 오천만원대 없습니다 정말 타격 초특가 재고할 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690 이만한 척습니다 외관실래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5천만 원대 한단 말이야 거의 6천 하더라구요 근데 얘 가격 차이가 없어 사실 비교할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중고차로 넘어보게 되면 일단은 모델 신형 모델 A8인데 이걸 누가 5천만 원대라고 예상하겠어 그치? 그죠 그래서 오늘 진짜 거의 재고특가 파격특가 할인 다 들어가가지고 요정도 가격이 다 근데 여러분들 신형이라서 아마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건데요 지금부터 외관실래 보여드리면 아우디도 요 때 당시에 모델들이 막 바뀌면서 실내 임포테인먼트 너무 멋있어졌고 와 헤드램프도 그릴도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안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전반 카메라에서부터 쿼토르 4륜의 LED 헤드램프 다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고 자 휠과 타이어는 20인치입니다 잔여량은 약 한 4, 50% 정도 남아있고 이야 휠도 진짜 금지막하고 예 금지막하고 너무 좋구요 이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 블랙앤블랙 시트구요 이제 디지털식 계기판인데 와 실내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상단 하단 정말 금지막하게 올라가져 있고 와 역시 고급 세단 진짜 타고 싶다 근데 A8은 감동이 있네요 그치 방금 우리 지구공 찍고 왔다가 오늘 좀 고급스러운 세단 찍고 싶어가지고 A8로 한 대 또 준비했습니다 자 2열 공간도 롱바디여서 정말 여유 있어요 정말 편안하고 뒤쪽에도 와 이거 스마트 갤럭시 탭 같은 거 들어가네 그치 와 이 앰비언트가 실내가 어때 아니 앰비언트가 이쪽부터 와 진짜 고급스럽다 그니깐요 메모리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 윈도우 버튼 있고 이게 보면 시트가 야 또 양통풍 올라가네 마사지 시트까지 시트 전동 와우 너무 고급스러운데 아 이거 배터리 좀 약간 이렇게 해서도 조절이 되네 이렇게 해서도 통풍 대박이야 시트 마사지 와우 모니터 다 올라와져 있고 와우 야 멋있다 모니터가 어 이야 오 유튜브가 되네요 어 그러게 대박이다 당연하지 뭘 물어 야 괜찮다 아니 그 지구공도 이쁘긴 했는데 어 감성이 달라요 와 독의 감성 그치 네 와 일자형 어때 너무 멋있는데 어 형님 그거 아우디 별명 아시죠 뭐 조명회사 아 그래 조명 멋있다고 어 진짜 어 전 이거 때문에 아우디가 너무 좋더라구요 이 조명들이 음 음 자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예 수납공간 있고 트렁크도 정말 넓습니다 넓구요 야 전동 트렁크 오공 tdi 쿼트로 4륜에 리얼 앰프 진짜 고급스럽다 5,690 전국 최저가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 메모리 기능 올라가져 있습니다 접이 부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시트 전동 시트 왼쪽에 오토라이트 포함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크루즈 기능 스마트 크루즈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계기판은 8만 킬로대 8만 킬로대고요 HUD 헤드업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앰비언트 되게 고급스럽게 올라간다 그치?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확실히 약간 좀 고급차여서 그런가 디젤이어도 조용하지? 썬루프로 썬루프 중에 되어있고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와 되게 많네요 에어컨 시트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터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후방 카메라 보여주시면 360도 업뷰 이렇게 다 올라가져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다 터치식 양통풍 오토홀드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 스타트 버튼에서부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 이렇게 다 올라가져 있고 와 너무 멋있다 오랜만에 차 보면서 좀 감탄하는데 블랙박스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오 괜찮다 사실 이거 빨간색깔 MBO도 제가 설정해놓은 거거든요 어 아 진짜 내가 돈이 많으면 꼭 저는 A7이나 A8을 타고 싶어요 저는 아 근데 A8 신형 나도 처음 보는데 와 생각보다 너무 멋있다 사실 지금 뭐 4, 5천만 원대 뭐 G80도 많이 사시잖아 네 A8 사셔도 될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신형 모델 준비했으니까요 네 A8 모델 신형 영상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 A8 신형 모델입니다 금액 5,690 전액값 탁송오래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상담 오시면 저희 성능정비사 진단계사 보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드피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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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